북극 한파가 몰고 온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 시간대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지금은 제법 쌓인 수준인데요. 내일은 서울 전역과 제주도 산지에 한파 경보까지 발령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눈 때문에 퇴근길이 힘겨웠다는 얘기가 많은데 교통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방 눈이 내리면서 이곳 광화문을 지나는 차들도 보시는 것처럼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반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에 서울 주요 도로에선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옷깃을 여민 시민들은 눈이 쌓인 길을 건네라 조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자정까지 적게는 3cm, 많게는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한방 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곳 광화문 기온은 영하 5도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8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출근길 안전운전과 함께 동파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